오늘은 우리 집에 올해 아주 호박을 한 150에서 한 200개 정도를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밭에도 아직도 한 30, 40개 뒹굴고 다녀요. 저기 그냥 사방에다가 지금 호박씨를 주먹주먹으로 갖다 뿌려다 뒀더니 남은 호박까지 전부 밭 두둑에다가 놀고 있는 밭에다가 심었더니 엄청 호박에 지금 수확을 하고 있네요. 아직도 한 40, 40통은 더 수확할 것 같아요. 가축먹이뿐만 아니라 호박에는 황산화 성분인 페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이나 동맥경화, 당뇨, 심근경색, 그런 성인병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. 또 호박씨에는 또 비타민이 풍부해서 여러가지 좋은 그런 효과가 있죠. 비타민이 있는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. 오늘 찹쌀을 지금 담궈놨는데 찹쌀을 넣고 호박죽을 정신에 끓여 먹으려고 해요. 억호 모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